어 뭐야 렌즈네? 형님이 찍어주세요 핑 좀 가는 중 난 그랩이야 그냥 난 그랩이야 그냥 죽여 죽여! 오래 딜하는데요 이겼다 저는 그냥 보이면 앞좀 뛰어요 보이면은 형님이 제일 늦은 것 같은데요? 와 뭐야 저거 죽여라! 나이스! 이 정도에요 한 번 더? 가는 중인데 여기까지 가던지 갈게요 아 잠깐만 나 지금 이미 뇌진탕 맞은 것 같아 잠깐만 아 오케이 와드까지 뺐어요 뇌진탕은 제가 맞았긴 했어요 제가 여기서 어그로 끌어놨는데 가는 중 죽여놔요! 죽여놔! 야 나이스 아 잘하네 우리 팀 서포트 상태 이상한 한 번 찌르고 아니면 포기하라 아 냄새를 보러가 벌써 맡았네 이거 보세요 오케이 아 바텀이 안 오는데? 아 바텀 나갔나보다 난 이즄만 땡겨 저도요 브라함 안 저는 브라함 죽여놓을게 그러면 오케이 좋아 마다 노다이브로 이따 안맞으려고 네 아이고 구독 고맙습니다 네 아 아 아 오이씨 아 오케이 다이브 가능 바텀 다이브 가능 벌써? 바텀 다이브 가능 다이브해요 오케이 디코드 초대해 내가 거기에 디코드 초대해야돼 아 진짜 이걸 다이브 안 오네 게임을 잃는 거봐봐 이거 진짜 너무 답답해요 진짜 나이스 죽여놔요 이즄만 끈다고 했던 것 같은데 난 이즄만 땡겨 아닌가 너무 사렴 아 그렇네요 사이브 하던지 아 까비 팀점이 계속 올랑말랑하네 빠지면 바로 들어가 잠깐만 리신이 어디있지? 리신이요? 없어요 리신 나갔어요 리신 레벨 1 레벨 오니까 나갔어요 제가 보니까 리신 없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아 믿을게 믿을게 어? 아 맞네 아 또 민기형이랑 하면 진도 할 수 있겠네 진은 또 이게 듀오가 필요한 것 같더라 B해주고 와 뭐야 진하면 바로 탐템 질리기야 지금 이거 보세요 진하면 이거 봐 바로 자세가 되어있잖아요 진하면 원래 저렇게 근접적 피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저는 리신이 와도 안 죽기는 해요 오케이 나 들어가 나 들어가 나 들어가 앞 점프 뛰어들꺼 그랬네 이거를 앞 점프 뛰어들꺼 그랬네 이거를 앞 점프 뛰어들꺼 그랬네 이거를 새끼가 아니었덩 작전사용 후퇴다 와아 리신까지 풀 뺐어 미쳤다 리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라니깐요 메이데이 메이데이 위니드 백업 아 아 불완 미친놈인데 죽여놔요 새끼 놈 어 형이 살짝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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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배우 연기나 연기나 나 죽여놔 나 죽여놔 아하아아아아아 진짜 오 어시스트 나이스 얼씨 내려갖고 배 맞고 죽여놔요 어 뭐야 구급기 미쳤다 노프리야 죽여놔 노프리야 언니 방어 빠졌고 바텀도는 우리가 만들어놓은건데 둘 다 좀 꺼져줬으면 좋겠는데 아 가셨다 가셨다 좀 건방진데? 6랩 찍었어요 저 6랩이에요 가죠 확실해? 아니요 진짜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거짓말을 쳐드릴 수가 없었어요 좋아좋아 좋아좋아 되기만 해도 그냥 6랩 곧돼요 6랩에 찍었어요 드디어 6랩에 수호자 빼면 바로 죽여야죠 오케이 수호자 빼러 바로 갈게요 그냥 리신없고 아 아새끼 나만 치고 건방지네 이거 아우 이거 뭐야 이거 뿌웅 아 수호자 터졌어 아아 죽고수다 진짜 제가 수호자 빼놨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진짜 사이브 가능 알면 돼서 고고 고고 떼어 2 4쪽이네요 돼요 이거 진짜 아 까비 다 죽여놀려서 참았다 진짜 야 뿌웅 형님 살려주세요 죽었다 이거 형님 잘가요 오케이 나이스 처음 좋았다 광고 워새끼 너무 건방신대요 까비 아냐아냐아냐아냐 이거 아닌거 같아 이거 아닌거 같아 아 원래 이거 임피가야되는구나 아 이것부터 가야지 그냥 죽여놔 노프리야 노프리야 죽여놔 아 이거 좀 아쉽다 죽여놔 궁극기 보여줘 둘다 죽여놔 노프리야 노프리야 노프리 노프리 진짜 노프리인지 솔직히 모르겠어 어시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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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여놔 형님 미리 가는 중 오공이요 오공 제 마음속에 여깄다 오공 찾았다 하아 아 근데 이거 1패도 안하면은 저희 진짜 평생하는거 아니에요? 어떻게 해요? 너무 죽여놔 탱크 나이스 진짜 시스트를 놓치고 싶었는데 놓칠 수가 없어 다 먹어주잖아 아 아 앞점프 댕이중이긴 한데 리신이 있는데 진짜 바텀 에이스 견제 오지게 하긴 하던데 아 이 앞에 쏘자 쏘자 빼줘 쏘자 빼줘 빨리 아 빨리 빼드릴게요 무빙 신발 나왔어요 쏘자 뺐다 쪼꼬수다 제가 뺄거 알고 무빙했어요 핑크 받아주고 아 와들 피해주고 피해주고 오야 오공 안보이고 쏘자 나이스 와 뭐야 완전 이거 뭐야 오중에 신이에요 와 이슈 와드받은거 봐 이거 뭐야 이거 시스 하나 더 챙기라고 와아 이거 여기 어 어 다이브 온다 드디어 게임을 할 줄 아네 간다 그냥 먹어 그냥 죽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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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요 혼내져요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 천천히 칠게요 형님 이러면은 공격해야지 아 개꿀 내꺼다 오우 이거 안췄으면 막 다 뺏겼다 이거 이거 진짜로 좀 꺼져줬으면 좋겠는데 백핑 형이 찍어주면 안돼요? 아 안가네 오케 아깝다 아 아깝다 아깝다 자 이지 여기꺼야 돌려줘 잡았어요 제가 혼자 죽일게요 어 모기 낳았는데 모기를 죽여야되나 이지를 죽여야되나 이거? 포커선 포커선 잡았다 이거 죽여놓을게요 이거 포카리를 잡은거에요 어 어시 먹지마 어어 어시 들었어도 되긴했네 솔직히 킬먹을거 같아서 어시 안줬어요 이건 어어 어어 가는중이야 형님 이거 이 새끼 아 잠깐만 어어 타 주시려고 하는거 봐 미쳤나봐요 이 새끼 죽여요 나간다 저는 그 용서 어 조직에 leuk 잡아줘요 잡아줘요 가는중이예오 죽여줘야지 아 점프가 없긴한데 acht 막탕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놨어 만들어 놨어 빡탕 에이 빡탕 아이 더 먹을 수 있었는데 아 점프 쓰면서 오지말걸 점프 안쓰면서 왔으면 진짜 너무 쉽게 죽였을뿐인데 아아 진짜 믿었는데 왜그랬어 아 죄송해요 아 이거 이거 형까지 살릴 수 있었는데 역부족이었다 이거 저도 뛰어들어 형님 그 버린 아 빡게 형 그 외공이 먼저 오긴 어우 가볍게 피하시네 살아있어 아직 의심을 안 해요 의심을 못 피했으면 막판이었어 이거 내가 보고 제가 또 싼 거는 못 드려요 형님 오케이 싼 걸로 안 드려요 진짜 비싼 걸로만 드려요 나 어린이 입맛인데 이거 민 대 비싼거 이번 라인에 비싼거 와요 비싼거 오케이 x6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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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? 이거 보셨죠 이정도에요 오오오오르 Shiran 저는 의도에서 씹어요 의도에서 카사 천 죽었다 내가 의도에서 씹어요 의도에서 죽여 놓든지 어어 나 아니었구나 제가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그래 그래도 그정도 세긴하네? 도망티! 죽여놔요 형님! 아아 후우! 후우! 아 저기 쏜다 저기 쏜다! 후우! 후우! 점프! 저기야! 후우! 뭘 또! 야아아아! 오고이 건방져 야! 오공이요? 으아 고속여 세포아! 고패! 나이스 흐흫흫 가는중 죽였어요 롤 좋아하지 아 평타 안다왔다! 아아 사거리 진짜 존나 긴데 나! 까비 사거리 깨줘 돈, 돈 들어갑니다 입금 들어갈게요 오스팅 감사합니다 흐흫흫 사거리 형 이게 충전 이게 늘어나서 그래요 미드 한 라인 더 혹시 그 레드 아 노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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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죽여요! 오아비 옥광! 평타 죽여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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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플이야 노플이야 나이스 막타! 진짜 잘왔다 이거 막타 먹으러 왔잖아 더가요 그러면? 이거 앱점프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천천히 천천히 제가 여기서 어그로 끌고 있을 동안 두리먹기 ㅁ나 좋다 이거 완벽한 플랜 아 Brill거우 Ul 보여줘 보여줘 오케이 아 형님 양죽여놨어요 죽여놨어요 형님 근데 누가 푸화를 갖지 이거? 후우우우 점프 몇 초? 점프 온이긴 해요 형님 얘네 이렇게 하면 씨앗 뚫고 올텐데 아 이거 먹긴 했겠다 아 지키긴 했는데 아 나 쪼금 막힐 아아 당연하죠 상대가 오면 상대가 죽을까봐 아 이거 써놔야겠다 어 상대 리시까지 해준다 완벽해 야아 어 뭐야 제이스는 어 제이스는 씨발 뭐야 이거 야아 와 너무하네 이거를 근데 아 저 척자를 언제 씹어놨어 블라디형도 죽긴 했어요? 블라디형 W 있으면은? 고고고고고고고 초시계요? 바로 묻혀야지 이런거 초시계는 방어력이 없어가지고 갈 수 있어요 초시계까지는 갈 수 있어요 어 너무 감방지인데? 죽여놔요 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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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부렸어요 형님 어 잠시만 공중에 떠있다 나 후아 후우 쪽파 한 번 더 한 번 더 뛰고 싶다 욕 NOTbread 아 간데 어 오후 어 근데 오골 왜 이렇게세 OR 어어어 appelle COM 공킬이다 공킬! 으으 신난다 신난 아 한 대만 야 너 좀 단단하다? 가볍